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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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수사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열었습니다. 자유우파 총연합 등 30여 개 단체는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4.15 부정선거 규탄 대규모 삭발식을 열었습니다. 자유우파 총연합 조영건 공동대표는 공동 성명서와 삭발한 머리카락, 4.15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담긴 USB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